그러면 일단 편안해지잖아요. 바로 뭐 빙의 테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편안해지니까 다 내몰고 해서 편안해졌는데 거기까지는 완벽해.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더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저도요.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무당이 아니었던 사람이 퇴송꽃을 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는데 이전에 무당이 되기 직전에 힘들었던 그 고력보다 더 크게 힘들고 더 정신병을 앓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? 무당이 아닌 사람이 너 신암받으면 죽어. 너 엄마 죽어. 아들 죽어. 딸 죽어. 이러니까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신을 받은 거죠. 무당의 말을 듣고. 그리고 물론 이 사람한테 약간의 신가물은 있었을 거야. 뭐 꿈도 꾸고 꿈에 신령님도 보고 막 이랬으니까 말문을 안 튼 상태에서 일단 신꽃은 한 거야. 그리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나는 영범하게 뭔가가 뜨고 내가 해결한 게 없었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야. 신꽃보다 어려운 거예요. 퇴송꽃이에요. 신꽃보다 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게 또 퇴송꽃이야. 자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. 신꽃은 오리지널 강신무니까 내린 꽃을 받는 거야. 말문을 텄으니까 선생이 누가 됐든 신은 바바바바박 하강을 할 수 있어요. 어차피 내 팔자가 무당 팔자니까 때가 되고 시가 돼서 그냥 쫙 입합 여는 거고 또 좋은 스승 밑에서 열심히 또 배우면서 또 신명이 차곡차곡 이렇게 하강을 하셔서 좌정을 대니까 신꽃이 어떻게 보면은 퇴송꽃보다 쉬워요.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거니까. 자 근데 퇴송은 내린 꽃이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신명이 안 오시고 죽은 내 조상 억울한 조상 말명 신 이렇게 무당을 했는데 안 불리고 죽은 귀신 말명 이러한 존재가 신인 척 모양을 낸 거잖아. 그러니까 이미 멀쩡한 사람을 귀문을 열어서 신이 아닌 조상 귀신을 다 받아줬고 그 귀신의 노름에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심적 고통을 다 겪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저는 퇴송을 맞습니다 해서 결정을 했잖아요. 이 퇴송하는 과정은 엄청난 원력이 들어가야 돼. 여러분 신꽃하고 달라. 왜? 귀문이 열려서 신인 줄 알고 받았던 조상 귀신들이 드글드글하잖아. 그걸 천도를 해야지.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빼야 되잖아. 근데 그냥 신당에 내 신당에 원당에 이렇게 모르고 신인 줄 알고 다 모셨던 건 그 원당을 없애고 천도를 하면 돼. 하지만 여기에 박혀서 귀문이 열려서 여기에 또 아래로 들고 있는 거 퇴마까지 해야 돼. 그 다음에 그 조상을 천도를 해야 돼. 그리고 이 사람이 몸이 분명히 아파. 이 정도 빙이고 이 정도가 되면 삭신이 쑤셔. 그럼 그 모든 건강수부터 해서 싹 해서 이 굿이라는 걸 태송굿이라는 걸 진행하는 동안에 엄청난 파워풀한 원력을 쏟아 부어요. 그 굿을 진행하는 선생님이. 그렇게 하고 났어. 그러면 일단 편안해지잖아요. 바로 빙이, 테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편안해지니까 다 내몰고 해서 편안해졌는데 거기까지는 완벽해.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더만.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퇴송을 했지만 나는 그 퇴송을 주관했던 선생님의 신도가 된 거야.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신당에 인사를 하고 초하루에 초라도 켜고 절이라도 하고 가야 나머지 인생에 대한 보호를 받는 거야. 이 말은 너는 퇴송을 목적으로 하는 퇴송굿을 한 거지 퇴송굿을 하면서 나머지 평생에 무엇을 한 게 아니잖아요. 몫이 다르잖아. 그 이후에는 신도로서 자기 도리를 하면서 신가물은 유전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선모, 꿈을 꾸거나 나만의 촉은 기존에 남아있어. 근데 나머지 귀신들의 장난은 없애준 거야, 퇴송으로서. 저 퇴송 되게 많이 해줬잖아요. 뭐 1년 이상 다니는 애들을 못 봤어. 드물어. 지금 우리 신도 중에 몇 퍼센트 있고 나머지는 한 석 달 정도는 선생님 간슬개 빼줄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, 너무 개운해요 어쩌고 하다가 이제 촉감 내야 되고 앵막이 행사해야 되고 연등 행사하고 칠어치석하고 백중하면 그건 싫은 거야. 그러면 또 잠수 타버려. 그러면 공을 들여서 정리한 건 퇴송에서 끝난 거고 나머지 내 사주, 신의 가물이 있는 사주는 신도로서 공을 닦아야 되지. 뭐 허권날 부타라고 하겠어? 허권날 어떻게 부수래. 그건 아니고.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서 초하루에 가서 절하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안 하고 한 1, 2년 또 퇴송을 받은 다음에 다른 선생님 찾아가서 또 뭐 너 신을 안 받아서 그래. 받았다, 엎었다, 받았다, 엎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왜 멍청한 짓을 하냐. 정리가 됐으면 그다음에는 신도로서 자기 교회나 절이나 성당만이야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서 내 소원 빌면서 그게 공독이에요, 여러분. 어떻게 맨날 부수 1년에 2, 3번씩 하고 뭐를 해? 그건 아니야. 그러니까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나 이런 약물 치료를 5년 동안 지켜보잖아. 재발하지 않게. 똑같아. 아파서 수술한 게 퇴송 보시면 정리를 했어. 그다음엔 재발을 하느냐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나느냐 지켜보는 게 그냥 초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하러 온다.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만에 하나 처진 조상이 있을 때도 힘들어요. 자살하고 뭐 이런 조상들 목 매달아 죽고 약 먹고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힘들게 간 조상은 끈질기게 붙어 있어. 그건 악성종양이잖아. 그런 거는 한 번 더 손을 대주고 그래서 내린 콧보다 태선 콧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늘 관리 감독을 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오늘도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콧구로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 연말연시 행복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